제가 성격 분석을 했습니다. 봉준 감독 좋아한다. 소년부터 들어보세요. BTS, 심영민 씨, 방시혁, 임영웅, 미스트루스 나오신 분들 정치인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했어요? 펭수. 펭수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펭수의 성격을 분석했는데 이태석 신부님이랑 성격이 비슷하시더라고요. 타고난 게 똑같아요. 밝은 성격입니다.